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곳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봐봐. 엄마야... 이렇게도 배에서 보니깐 너무 좋네.. 봐봐. 이렇게 밥을 들으러 가야지. 봐봐. 우와... 날카냐. 진짜 여기는 고기가 크다. 큰 맛성은 아니니까 이게... 6시간을 걸려서 오는데? 그렇지, 작년에도 아직 이런 걸 못 봤잖아. 내가 더 뭐라고 해야 되나? 빵 막 20cm